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7일 목요일 손상TV의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힘들어. 자 전체를 다 들려들 수는 없고 시청자 여러분도 이 노래는 잘 아실 겁니다. 지난해 9월 30일 KBS ETV에서 방송한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콘서트에서 가황 나훈아가 부른 신곡 테스형입니다. 당시 이 노래 가사의 테스형과 나훈아가 작심하고 쏟아낸 그 멘토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공감의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테스형 노래는 이후 많이 불려서 가사는 대충들 아실 것이고 그러나 당시 콘서트에서 나훈아가 직접 밝힌 그 멘토들 제대로 기억하고 계신 국민들 별로 없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그 대목 조금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놀라고 있죠. 코로나에 대응하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는지 미국이나 유럽 보십시오. 왜 저렇게 많을까요. 말을 안 듣는기라고 막. 뚜덕이 폐도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긍지를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대한민국 어게인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들어봐도 멋진 말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 민주당 뭐 자파들은 듣기 쉽겠죠. 당시 나훈아의 테스트 노래와 나훈아의 저 멘토 속에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 걸었다는 사람 못 봤다는 이 말 이게 곧바로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정치권에서 해자되기도 했습니다. 나훈아는 자신의 발언을 놓고 정치권과 여론이 덜 끌는데도 안구했습니다. 심지어는 SNS상에서 정권 비판성 메시지라는 주장까지 강하게 대두되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나훈아가 지킨 침묵은 사실상 문재인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어서 나훈아 스스로는 한순간에 또다시 예진의 영웅이 됐던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왜 가황 나훈아를 거론하는가 하면 지난해 9월 30일 KBS 이티브의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가 지난 25일 엊그저께 미국에서 개최된 제42회 텔리상 시상식에서 티브의 예능 부분 은상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문재인 정권 비판과 정치적 파장을 떠나서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콘서트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최고의 위로와 자신감을 안겨주었고 방송 후에도 상당한 신드로 면상을 일으킨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테일리상 테일리상 뭐 잘 모르는 분이 많을텐데 이 테일리상은 모든 스크린에서의 영상작품과 텔레비전 작품 시상하는 최고의 상입니다. 1979년 윤형에서 설립되었으니까 원래로 42회차를 맡고 있습니다. 매년 전세계에서 1만 2천개 이상의 출품작을 받고 있고 주요 텔레비전 네트워크 및 영화사 광고 제작사들이 두루두루 참가한다고 합니다. 200여명이 남는 회원사 내 주요 전문가들로 고사된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맡으면서 한계를 넘어서는 스토리라는 슬로건에 맞게 크리에이티브가 뛰어난 작품 위주로 시상을 한답니다. 이 콘서트 연출을 맡았던 KBS 송준영 PD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 여러분께 큰 위료를 드렸던 대한민국 어게인 나오나가 해외 무대에서 큰 상을 받아서 더욱 영광이라는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연출을 맡은 송준영 PD는 영광일 줄 모르겠지만 당시 이 콘서트에서 나온 나오나의 여러 충격적인 발언들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문정권을 비판한다는 의미로 기결됨으로 인해서 당시 KBS 사장 양성동은 가시방석이었을 겁니다. 왜냐 대한민국 어게인 나오나 콘서트가 시청률 29%를 넘가하는 대기록을 세웠고 당시만 해도 추석 밥상머리에서 큰 하제가 됐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나훈아 과황이 이때 코로나19 장기화를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다시 힘을 내자는 의도로 이번 공연을 기획했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공연 막바지에 밝히긴 했지만 정치권과 언론들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언론 제목들을 초록한 게 있는데 이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조선일보는 나훈아 작신발은 국민 위에 목숨 건 왕이나 대통령 본 적 없다. 중앙일보는 왕도 대통령도 목숨 건 적 있나? 국민이 이 나라 지켰다. 동아일보는 예인에 비하면 부끄러워 나훈아 발언의 정치권도 훅군. 그리고 한국일보는 나훈아 공연 중 작신발은 국민 위에 목숨 건 대통령 못 봤다. 아무 조선은 비슷한 톤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데일리안 문 대통령보다 나훈아 한마디에 더 큰 위로받았다. 이것도 모자라서 그 매체에 자유기고가 정기수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칼럼을 쓰신 분인데 칼럼 제목도 유시민과 친문패거리가 망치는 나라 나훈아 김부순이 살리고 있다.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언론들도 나훈아의 콘서트와 발언을 근거로 현 정부 때리기에 나섰던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 자파들의 융단폭격이 막 쏟아질 때였습니다. 실제 그 영화배우 진서연씨가 있는데 이분이 마스크 판매로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취하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다. 이걸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고 친문 누리꾼 대깨문들이 십자파를 날려가지고 결국 게시물을 삭제한 일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가수 조장혁씨.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람이 먼저란 말이 아직도 기가에 맴도는데 그냥 선거 유세? 문구였나 보다. 이런 문재인 정권의 방역대책. 이걸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대깨문들의 공격을 받고 문 대통령에게 섭섭하다는 게 아니고 국가에 대해 글을 올린 것이나 해명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나훈아는 당당했습니다. 할 얘기를 해야 됐다는 자신의 의지가 명확했기 때문에 결국 자파를 뺀 모든 국민이 그 당시 나훈아의 콘서트를 보고 열광을 했고 태생해 주는 가사의 그 이미지 그리고 나훈아가 직접 쏟아낸 이 멘토들로 인해서 완전히 문재인 정권은 죽사발이가 났던 겁니다. 아마 KBS 그때 청와대로부터 아마 좀 질책을 받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뭐 얘기를 안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그런 콘서트 왜 주면서? 뭐 이래 됐을 거 아닙니까? 사실요. 가황 나훈아 이 강단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노태우 정권 때 나라를 위해서 총선에 출마해달라는 그 권유를 받았을 때 나훈아의 노래 이런 게 있습니다. 울긴 왜 울어. 이걸 빙자해서 울긴 왜 울어라는 노래를 누가 잘 부릅니까?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제가 노래를 해야 합니까? 정치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멋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잘 알려진 삼성 이근희 회장 생일에 노래를 불러달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도 나는 대중예술가로 내 공연을 보기 위해 표를 산 대중 앞에서만 공연한다. 내 노래를 듣고 싶으면 표를 사세요. 과감하게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공연을 하면서도 무대에서 캐저나 칭칭 나라를 부르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쳐서 일본 우익 세력의 협박을 받게 됐지만 그때도 나훈아는 지길남 지길라 이렇게 직접 응수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수차례 북한에 가서 공연하자는 정부 제안도 모두 거부했을 만큼 분명한 정치적 소신을 갖고 있던 사람이 나훈아였습니다. 본인은 말은 안하지만 자파를 싫어하는 우파에서 본받아야 될 그런 연예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대구가 봉쇄 직전에 상향까지 몰렸을 때 나훈아는 조건 없이 3억 원을 기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몸살이기 바쁜 지금의 바로 얼또당도 않는 문재인 정권의 이 독재하여서 국민들의 삶이 핍박해지고 고통을 받는 걸 보고 가감하게 자신의 콘서트에서 문재인을 보란 듯이 비판할 수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의계인 이것이 우파진영의 좋은 이미지로 반영이 됐던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KBS가 아니라 다른 방송에서 나훈아 콘서트 이번 추석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을 충격수고로 몰아넣던 KBS를 아 KBS는 괜찮네. 양성동 사장을 충격으로 몰아넣던 이 콘서트 다시 한번 대한민국 의견을 위해서 어느 방송이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거전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가까이 시청해주신 시청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